자, in this class, do I have to, 자, 제가 뭐뭐 해야 하나요? but 제가, it's no need, 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Do I have to pay an extra charge?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and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Do I have to work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끝내야 하나요? Do I have to finish this before Friday?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Do I have to pay in cash?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들어가야 하나요?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and go in?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자, 유아씨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연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Very good. 자, 우선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최야. 아, 축하. 아, 축하. 신합니다. 신합니다. 신발을 벗고ku, 신발을 벗고 신발을 신발을 걷고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앤 승미 오케이 잘했어요 정희씨 추가요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앤 쌀만 추가요금을 내야 하나요? 추가요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까지 끝내야 하나요? 금요일까지 끝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들어가야 하나요?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앤 자 앤 문아 소미 네 선생님 네 추가요금을 내야 하나요?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one more time 추가요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자 유아씨 추가요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연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베리굿 자 구선 감사합니다 추가요금을 내야 하나요? ã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그래야 하나요 벗고 놀고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최아 축하적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잘했어요. 승리 신주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이루셔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잘했어요. 쌀만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들어가야 하나요? 이렇게 잘했습니다. 소미, 야문아 정체를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네, 선생님. 추가 요금은 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one more time. 채아, 채아. 정체님? 아, 예스. 아, 정이, 쏘리. 정이 씨, 미안, 미안, 미안. 정이 씨, 쏘리, 쏘리. 정이 씨, 정이 씨, 정이 씨. 정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금요일 전까지 끝내야 하나요? 응.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베리 굿. 자, 채아. Try again. 채아. 아, 신발을 벗고. 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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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오케이, 유아 씨. X2.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오케이, 전에. 앤 승미 양금을 내야 하나요? 정이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쌀만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잘했습니다 앤 소미 이번 주말에 일해야 하나요? 오케이 여러분 잘했습니다 다음 수업식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